그 댄스 있잖아요. 포모 댄스. 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원래는 안 가르쳐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팔을 하나, 둘, 고개를 하나, 둘, 셋. 난 지금 누랑 얘기하니? 아니 너 뭐하는 거야? 너 혼자 안 돼서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같은 인기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냐? 니네가 무슨 인기 연예인이야? 양세형 정도 돼야 인기 연예이지. 양세형? 양세형 걔 짧도 안 돼. 아 야 생각을 잘해봐. 걔 나한테 안 돼요. 어? 물어볼까? 물어봐. 귀엽다. 난리났어 요즘에. 여러분 솔직히 양세형이랑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귀여워요? 대답하시마! 야! 그러니까 양세형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너 양세형보다 키 크지? 그치. 어? 키만 크구나. 아유 진짜 가라고 좀! 뚱뚱! 나 역시 이 동네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다. 이 자식이 우리 애들 자꾸 무시해. 어? 돼지 가라고 짜증 나니까. 아유 짜증 나는데 라면이나 먹어야 되겠다 라면이나. 먹고 싶냐? 아니! 그럼 내가 먹는다 다. 먹어 눈 하나 깜빡 하나 자식이야 이 자식이. 어우 짜식이 진짜 뭐하는 거야. 어우 짜식이 진짜 장난해 지금. 아유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진짜. 뭐? 어응! 김치 달라고? 자꾸 알아봐라. 아유 갓수지. 가라고 저보다. 그럼 이랬다 그냥 가지면 가는데. 나중에 보자고요. 가자 가자. 아유 어디 가. 사자 더 찍고 와야지. 앙태보니까 또 귀여운데. 자 사자만 더 찍고 가야지. 이야! 누구야? 난 정의의 협객 일찜에다. 이야! 이게 얼마 전에 카메라를 해. 야 이거 부셔 너. 너 뭐야? 아우 이게 진짜 센치화면에 너 이거. 너 왜 왜 왔어 너. 너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 이거 어떡할거야 인마. 카메라가 너무 비싼 거야 이게.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프랑스 형퍼 루비뽕 아니야. 아 나 진짜. 이 일부들 루비뽕이야. 야 안 뭐야 상퍼 이거 안 봐. 야 이거 얼마 비싸 건데? 봐 봐 봐. 방파 이거 봐 봐. 어디? 보지마! 너 일로 와봐 네 야 이거 가망같아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할래 그래? 봐봐 내가 다 처리할게 빨리 빨리 아이고 레즈 이거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줘야겠구나 아우 진짜 야 이래 말고 뚱땡이 얻어 뚱땡이 뚱땡이 나오라 뚱땡이 어디 갔어? 야 뚱땡이 너 일로 와 아 나 진짜 나 얼굴 이렇게 내밀어서 걸린 거 같아 완벽하게 쓰면 돼 그치? 그렇지? 아유 진짜 야 내가 가만히 이거 물어줘 빨리 돈 없지 돈 없지? 그럼 그냥 몸으로 뛰어라 안 되겠다 다 엎드려! 알았어 내가 물어줄게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천만원 천만원 안 보내네 죽는다 아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아 나 진짜 딱 오늘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자 알았지? 가자 얘들아 너 어디가? 약속 없잖아 아 일단 침묵 딱상 가봐 우리 약속이 어딨어? 이따가 와봐 도망가라고 하냐? 도망가는 거 맞지? 맞지? 이건 생각이 왜 이렇게 없니? 아 진짜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가씨 우리 이 동네를 지키는 G A G G-E-G가 뭔데요? G-Great A-A-A-G-R-M-T G-관략근 DC 왜 이렇게 없니? 아 진짜 뭐하는 소리야? 무시하지마 G-Great Nina 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난 최고의 검사가 되었지 내 이름은 이상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최고의 해커가 되어있지 내 이름은 예재형 버클리엄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지 버클리엄대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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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보야 하지 말랬지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뉴턴의 법칙을 만든 사람 뉴턴이 만들었으니까 뉴턴의 법칙 아니야 천재야 천재지 너 만류 1억은 만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랑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분자의 움직임에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차갑무는 아래로 가라앉지 그러면 낙지기름하고 염산하고 섞으면 화학작용에 이에 폭발하게 돼 있어 함부로 섞으면 안 돼 그렇다면 챙기름하고 물을 섞으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졌어 챙기름 아빠가 찾으면 아빠한테 챙기름 없다고 하면 아빠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야 엄마한테 혼나는데 기분이 왜 좋아 우리 엄마 아니잖아 이런 바보 같은 자식 난 얘나 질적으로 틀려 내 이름은 손민혁 손씨 중에는 참 천재가 많은 것 같아 그 마라톤의 천재 손기정씨가 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름은 이상준 이 씨는 더 대단한 사람이 많지 누구?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 대동법을 주장한 이율곡 이율곡? 내 이름은 예재형 예? 예수 그럼 정말 너무 많았다 이 씨는 bugs에 있는 문제 положd 일단 집에 산단한 이순신 장군 역집 우종인의 아빠는 맨날 맨날 잘 놀아주는데 아빠 비와! 에이 그래도 아빠가 우종이 아빠보다 잘생겼잖아 아닌데 우종인 아빠요 옛날에 모델이어가지고 되게 멋있고 대단 잘생기고 막 그래요 진짜 멋있다 그지? 짱이지 짱이지 그럼 우종인의 아빠랑 살든가 아빠 저 양반 또 삐졌다야 저거 근데 저러고서는 또 뽀뽀 한번 해주면 좋다고 해 아니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그 오늘은 언니가 미녀와 야수 얘기를 해주게 말이지 어우 재밌게 잘 옛날 옛날 얼굴이 너무 예뻐서 얼굴값 하느라 시건방을 떠는 미녀 벨과 무섭기로 유명한 야수가 살고 있었어요 벨도 처음엔 야수를 무서워했지만 야수의 따뜻한 마음과 그 보장 자산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죠 야수의 따뜻한 마음이